반갑습니다. 에어선TV입니다. 오늘도 행복한 일만 생기시길 기원하면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. 영국의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하이어 에듀케이션은 2022년 아시아 대학 순위를 발표했습니다. 더가 공개한 500위권 이상 전체 순위 중 22만 영상에 담았습니다. 평가 지표는 교육여건 25%, 연구 30%, 논문피인용도 30%, 국제평판 7.5%, 산학협력수입 7.5% 등 5개 지표로 평가됐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힘이 됩니다.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한번 눌러주세요.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